유례없는 국제유가 하락에 국내 정유사들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값싼 원유를 사들여 정제해 내다 팔자니 이건 팔면 팰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인데다 그렇다고 무한정 기름을 쌓아두자니 그걸 쌓아둘 공간 또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 절벽 속에 국내 정유업계도 당장 수입한 원유와 생산한 석유제품을 보관할 저장고 부족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한국석유공사의 180만 배럴 규모 저장탱크 2개를 3개월 동안 급히 빌렸습니다.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도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형 유조선을 빌려 보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들이 앞다퉈 유조선 임차에 나서며 운임료가 치솟는 바람에 포기한 상태입니다. 원유를 정제해 남는 이익인 정제 마진도 5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입니다. 결국 정제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 생산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수출 품목 3위였던 석유제품은 이달 들어 수출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원수 1호 1호와 2호와 3호와 4호와 5호와 3호와 4호와 6호와 4호와 한골이 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 품목을 받은 서류를 수출했지만 이하 incidence 1호와 4호가 니 Edgar 들이면서 7호와 3호와 5호와 5호가 니피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